주연 배우 아 진짜 큰일났네 왜요? 아니 말이나 돼? 지금 주연 배우 유한씨가 지금 이거 잠수로 탔어 예? 좀 있으면 감독님 오실 텐데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충무로의 천만흥행감독 충무로 손이에요 야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화 부자간의 사랑을 다는 영화 아버지 자 오늘도 신나게 한번 달려가보자 조 감독 준비 다 됐지? 예 준비 다 됐습니다 근데 감독님 지금 유한씨가 잠수를 타가지고 너 지금 장난해? 주연 배우 유한씨가 잠수 타면 너 이 영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감독님 제가 그럴 줄 알고 다른 배우 섭외 났습니다 다른 배우? 예 다른 배우 누구? 공포영화 전문배우 석의원씨요 아 그 뭐냐고 전설의 고향 히어로 그 석의원씨? 예 잠깐만 유아인 대신에 전설의 고향 석의원이라 느낌이 있다 야 당장 섭외함 예 알겠습니다 석의원씨 석의원씨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좋습니다 야 야 좋습니다 근데 이거 분장 지우니까 잘 못 알아보겠네요 아이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 예 아 예 그건 그렇고 이 영화 할 수 있겠어요? 아 근데 제가 공포영화밖에 안 찍어봐가지고 에이 뭐 연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냥 평상시처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장면 10년 만에 병상에 누워계신 아버지를 보고 오열하는 장면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준비됐으면 바로 가봅시다 자 카메라 스탠바이 레디 액션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김승진씨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좋아 연기 좋고 오열해 요 기억해 귀신 소리 귀신 소리로 울지마 오열해 아니 곡 소리하지마 야야 야 대사해 대사 대사 다 서기원씨 지금 저랑 장난해요? 너는 누워 서기원으로 보이래 상iss maxim 나가 나가 나가! 당장 나가! 명호아 망해놔! 지대식! 너 장난해? 어디서 저런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너 영호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감독님! 제가 그럴 줄 알고 또 다른 배우 섭외해놨습니다 다른 배우 누구? 예전에 아역배우 출신인데요 지금은 과일장수로 전향한 최충호씨요 아! 그 뭐냐? 과일장수 최충호씨? 예! 야! 당장 섭외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 최충호씨! 최충호씨! 아!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정말 꼬맹이 때 연기 정말 잘했는데 자! 그건 그렇고 장사는 잘 돼요? 아! 먹고 살만해요 아! 좋습니다 자! 이번 영화 잘 찍어서 제 얘기 한번 해야죠 알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야! 저 친구 연기 정말 잘했는데 자! 저 밑에서 한번 가봅시다! 레디! 액션! 김승진씨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야! 용기 살아있네 아직까지 좋아! 좋아! 아들이 왔어요 전부 싱싱한 아들이 왔어요 일어나세요 컷! 지금 아버지한테 장사하러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나가요 과일이나 바로 나가! 영화 망해라 아이고! 아이고 감독님! 야 조감독 너 장난해? 너 이거 영화 어떻게 할 거야 인마 이거? 감독님! 제가 그럴 줄 알고 또 다른 배우 섭외해놨습니다 다른 배우 누구? 헬스 트레이너 이원석씨요 아! 잠깐 뭐냐! 어! 요즘에 그! 쇼 님보다 더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 이원석씨? 예예! 야! 당장 소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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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야! 느낌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 바로 가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레디! 액션! 아버지 일어나세요 나도 손으로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일어나시라고요 아버지 일어나! 떼세요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일어나 일어나 좋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일어나 일어나 이온석씨 아버지 몸짱 만들 일 있어? 아버지가 배가 많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장난해요 지금? 아닙니다 이온석씨는 마지막 장면 가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마지막 얘기하는 장면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레디 액션 보호자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세요 얘기해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퇴원하시면 저라 그래 알이 알이 꽉 찼 그냥 얘기해도 돼 그냥 얘기해 오리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냥 얘기해 아버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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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나가 나가 헬스장이네 나가 영화 망해라 아유 상독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인마 어? 어디서 저런 직업병 있는 애를 섭외왔어 너 인마 이거 내 영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내 영화 진짜 이씨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이야아 느낌이 있다 느낌이 있어 비쥬얼 좋고 이야아 혹시 영화 한번 해보실래요? 뭐 사utet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